을 음 안나 씨 음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제발 아아 아아 아우 음 흠 앗 싱싱 Scale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예 다 실력 문제라고 피오 아 이거였어? 아이 라인 어떡해 이거 설마 안 보이지?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데? 와 여기까지 들어오네 진짜 대단하다 이걸 정글로 만나면 그냥 바로 죽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 조심하라고 아 아 그래 아 아 뭐 이렇게 대견을 하냐 또 왔네 아 이게 또? 와우 진짜 대단하다 게임 뭐 그냥 정글로 나갔나 우리팀? 우리팀 정글로 나간 줄 아네 아 아 아 아 아 이 놈 괜히 갔다 아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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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나? 이제 하다 하다 서포터까지 오네? 흠 흠흠 뭐야? 뭐지? 뭐야? 아 너무 약한데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아 랩차 왜 이래? 미르 평타 맞았다 아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갱 오던데? 태풍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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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흠흠 문제없습니다. 아 저게는 탄생이 없어서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죽어어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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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았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우리 정도는 없나? 왜 이렇게 게임하지? 어 그냥 계속 우리 팀 없으니까 진짜로 없는 줄 아네 우리 팀 너무 무시하는데 우리 팀 너무 무시하네 이쪽 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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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로 황복하지 않은 끝인가? 대단한데 흠 흠 흠 탑이 파하게 되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적은 세비집니다 흠 흠 흠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하아 흐흐흐 흐흐흐흫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주변의 팅K을 잘 파악하고 흐흐흑 흐흑 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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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뱃뱃뱃뱃 흠흠 저 실력문제라도 아아 스몰 스몰 slas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